이번에는 초접전 지역입니다. 부산 남을입니다. 민주당 박재호 후보, 통합당 이현주 후보 초접전이 예상됩니다. 부산 사각, 민주당 최인호 후보, 통합당 김척수 후보 예측 초접전. 울산 북입니다. 민주당 이상원 후보와 통합당 박대동 후보가 초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경남 김해을입니다. 민주당 김정호 후보, 통합당 장기표 후보 예측 초접전. 경남 양산을, 민주당 김두관 후보, 통합당 나동연 후보 초접전이 예상됩니다. 대전 동입니다. 민주당 장철민 후보, 통합당 이장호 후보 초접전이 예측됩니다. 대전 중, 민주당 방은호 후보, 통합당 이은권 후보 초접전이 예상됩니다. 대전 대덕입니다. 민주당 박영순 후보, 통합당 정용기 후보 예측 초접전. 충북 청주 상당, 민주당 정정순 후보, 통합당 윤갑근 후보 초접전이 예상됩니다. 충북 청주 서원입니다. 민주당 이장석 후보, 통합당 최현호 후보 예측 초접전입니다. 충북 청주 상당, 민주당 정용기 후보, 통합당 정용기 후보, 통합당 정용기 후보, 통합당 정용기 후보. 승리 nin RUS다고 요구하고, 정용기 후보는 혹시 확인되ream 변화에 투지되는 수ael이 예상됩니다.